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 그리고 또 엄청난 왕 아닙니까 다 가졌으니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정에서 헛됨을 느꼈다 그랬죠 그래서 작정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다 해보자 또 다른 말 하면 더 해보자 다 한번 해보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해보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 있으면 더 해보자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시험 삼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시험이 됐든 테스트가 됐든 또 유혹이 됐든 하여튼 닥치는 대로 한번 다 해보자 목표는 뭐냐 하면 행복이 오나 안 오나 그거죠 여기 1절을 보면 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아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좋다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토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또 루마서 8장 28장 같은데 보면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 선 좋다 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좋은 게 오는지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하는 것 같이 나에게도 이티지 굿 굿이라는 게 나올 것인가 이걸 목표를 가지고 해봤다는 것입니다 낙을 누리자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막 시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시도를 했냐면 웃음 실악 뭐 이런 거 근데 뭐 되나 그거 하나도 안 웃었죠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요즘에 재미없다고 또 폐지됐잖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좀 아팠더니 옛날에 그렇게 재밌던 개그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근데 또 다시 요즘에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때 왜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이 멍해서 그런지 말하지만 하나도 재미가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 아마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웃음 실악 이런 게 의미가 없더라 또 술로 한번 채워볼까 할 때 술도 의미가 없더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둘까 하여 그러니까 뭐 결국은 술로도 안 되고 여기도 선하다 어떤 좋은 결과 토부거든요 선한 일 좋은 곳이 나온다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천지 창조하듯이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뭐 한번 다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만들어보고 사람 채워보고 그래서 뭐 건설 일 뭐 이런 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흉내내는 거예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동선과 과원 연못 소와 양 뭐 봄에 쌓아두고 노래하는 남녀 뭐 이렇게 했다 이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위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창성하면 이렇게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혜롭더라 창성 플러스 지혜가 여전하더라 그래도 뭐 토부 좋은 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했더니 결론이 뭐냐 헛되다 내가 이렇게 막 접근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 10절 11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야 해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아이고 좋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토부 좋아 그런데 좋아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 2장 전체를 읽으면서 항상 반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2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가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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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관점은 뭐예요 아이세잉이에요 한번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도해서 한번 좋았다라는 행복을 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안 된다 해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가 하다가 17자 같은데 보니까 아예 사는 게 밉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17자를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기 싫다 뭐 이런 거죠 허무감 뭐 좌절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도 없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에는 절망만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1장에서는 해아래를 얘기를 했죠 해아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그게 관점이죠 자연과 같이 하나님을 배제시켜놓고 논의하는 거죠 그때의 그 관점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헛되다 2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배제된 거 말고 여기서는 내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봤더니 결국은 내가 사는 것조차도 미워하는 살기 싫을 정도로 허망해지더라 그게 1장의 접근은 해아래 2장의 절서는 내가 주도했던 인생 다 허망하더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반복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메시지도 한번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란 게 뭐냐 하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염세적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장과 3장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참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열심히 찾아봤어요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행복한 삶이 뭘까 2장에서 못 찾아서 3장까지 간 거예요 2장 3장을 쭉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에요 잘 사는 길이 뭐냐 하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라고 그러죠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방법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잖아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약 없이는 잘 수 없는 거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뭐 이렇게 가지고 한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겠죠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겠죠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는 3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3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거 더 잘 사는 삶이죠 마음이 평안한 거 마음이 기쁜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거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밥만 먹고 살지 않고 뭘 먹고 살죠 의미 보람 이런 거를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내가 갈비 5인분을 먹었더니 보람이 있어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배나 터질 뿐이지 그런데 갈비 5인분 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팔에 가서 닭 10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누어 먹었잖아요 그럴 때 좀 가난한 사람들 닭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같이 기쁨을 잃을 때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오디보다, BBQ보다 훨씬 낫죠 켄터키 프라이드보다 훨씬 낫죠 그보다 맛은 없었겠지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 힘 이거 어디에 쓰라고요? 관계에 쓰라고요? 관계에 자기 꾸미는 데 쓰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돈과 힘은 좋은 관계 맺는 데 쓰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관계에서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죠 선 선을 행하라 선 자체가 좋다잖아요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를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안다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정리하면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냐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 같아요 목표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마음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그럼 의미와 보람이 있는 거죠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결심하고 솔로몬같이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건 어디서 오냐 내가 주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미와 보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이다 오늘 전도서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위해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지만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바뀌는 게 뭐죠? 내가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와요 24, 25, 26절에 하나님 주어가 바뀌어 버리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비로소 이런 걸 누릴 수 있다 아마 솔로몬은 여기까지는 알았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지 하나님이 주신다 알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려야 되겠죠 행복과 만족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뭐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보면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이게 성실하고 그러면 참 저들하고 훌륭해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자리 지키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나를 엄청 좋아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성실해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쁨이 돼가지고 더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음의 성실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을 열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 최고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느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선을 행하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단순한 삶조차도 자족하고 감사하게 만드셔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단순한 일을 해요 별거 아닌 일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 이거 단순한 거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거 특별히 우리 어머니 세대의 가정주부들이 하던 일 아니에요 그 가정일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조금 청소하면 또 더러워지고 또 설거지 해놓으면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거지는 쌓이게 돼 있고 단조롭잖아요 다람이 쳇바퀴 돋듯이 똑같은 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걸 기쁘하는 마음을 안 주면 지겨워 죽겠다 그러면서 탈살하는 자자들 나와요 이게 하기 싫다 멍게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안 주시면 이거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실 가정주부만이 아니라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새벽기도 설교하고 뭐 가가지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무슨 재미를 살아 나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고3도 아니고 맨날 공부만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대 이해를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삶의 만족과 자족과 또 감사함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죠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 여러분 보면 저거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단조로운 삶 인세인 미친듯이 심플한 삶인데 그게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디모드 전서 6장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도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기사 이렇게 봤어요 해피 투게더 3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 유재석 씨 이야기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화제가 나오는데 연예인이니까 남 눈치 보니까 어디 가서 쇼핑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현무라는 아나운서 출신인 사람이 혹시 남의 눈치 안 본다 그러면 명품 샵 이렇게 둘러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묻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명품 옛날에는 자기가 너무 좋은 양복 입고 싶어가지고 한 500에서 1000만원 가는가 보죠 그래서 할부로도 끊은 적이 있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런데 요즘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옆에서 이미지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고 필요 없다 그래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난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욕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자동차 좋아하고 그런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난 한 번도 나 태어나서 젊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걷는 게 더 좋고 자전거가 더 좋고 이래가지고 그 마음이 이해가 다른 사람도 잘 안 되는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 뭐 잘 모르겠어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인간은 욕구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나눠보자고 욕구 그러면 need need고 욕망 그러면 desire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욕구 그러면 몸에서 출발되는 거죠 몸에서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픈 욕구가 있잖아요 먹어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이거는 목마르다 이거 계속 할 수 없죠 물 마셔야 돼요 갈증 채워져야 돼요 조리다 잠을 자야 된다 계속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자야 돼요 채워져야 된다고 이런 건 생리적 욕구 그러잖아요 그래서 need는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은 need는 다 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need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를 구하면 주신다 그러잖아요 필요에 따라 그러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는 채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need하고 좀 다른 욕구와 다른 욕망은 뭐냐면 desire인데 이거는 욕구가 몸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하면 욕망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딱 가방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 같으면 핸드백 같은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가방을 들고 왔어 샤넬 이런 거 나도 한번 들고 싶네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도 가방이 있어 큰 가방이 있어 막 성격체 10개 들어가 그런데 필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가 들어보니까 예쁘네 나도 한번 들고 싶어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욕망은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가 없이 욕망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욕망은 안목의 정력 그러잖아요 봐야 돼요 보고 이러면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욕망이 생기게 시작한다라고요 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자꾸만 의식하고 민심의식하고 시선이 사람에게 쏠려 있으면 사울 같은 왕 결국 욕망으로 살아요 욕망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만족이 있을 리가 없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다윗 하나 쫓아다니라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막기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욕망으로 살면 안되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살면 안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다이버 크라이스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살면 이렇게 안된다는 거죠 고양이가 우아인데 고양이가 제자리 돌기 막 하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대 자기 꼬리를 물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꼬리 보려고 그렇게 도는 거잖아요 주로 강아지가 더 많이 하지만 고양이도 그래요 꼬리 보려고 막 그랬더니 과거에 그 짓을 했던 도통한 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가니까 꼬리는 따라오던데 아주 깨우침이 있는 얘기하고 있죠 행복은 꼬리거든요 잡으려고 뛰면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리 돌기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명 추구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요 가면 행복이라는 꼬리는 따라오던데 참 그게 맞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필요한 디드 다 채워주시고 또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뭐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매개체에게 속고 있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조롭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 자체를 즐겁게 받으세요 주님은 여러분 일을 만족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대가가 주어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월급도 많이 주고 대가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10%나 됩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는 일이 얼마나 돼요? 먹고 살기 바빠서 취업하게 되는 생계를 위해서 그런 거죠 또 대가도 충분히 받나? 여기서 자기 월급 충분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거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일자리도 얘기했잖아요 하는 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하는 일을 좋아해라 둘 다 안 되면 그냥 이 일에 몇 년 동안 복무한다 군대 갔다 싣고 그냥 복무한다 하시고 열심히 하자 결국 뭐예요? 우리 크리찬들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사명의식이거든요 뭐 좋아서만 합니까? 하나님이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체 때문에 뭐 좋고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거겠죠 주를 섬기는 방법은 소명과 사명감이라는 것입니다 뭐 재밌다고 하나? 그거 아니죠 그래서 골삼이삼 골로서 3장 23절 이거 주로 많이 읽었던 게 노예들 아니에요 노예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노예 그 잘해봐야 뭐가 잘난 거야 세상에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네 주인에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충만하게 뛰어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거야 이거죠 여러분 사람 보나 안 보나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빈곤한 인생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쳐다보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우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충성을 다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뭐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라 그 얘기죠 그럴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행복하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마음이 기쁜 거, 편안한 거, 평안이 있는 거 그죠? 선을 향하는 거 그리고 일을 즐거워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자족하게 단순한 일로 자족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일 자체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내가,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는 그래서 약간은 하나님 주십시오 내 그릇입니다 채워주세요 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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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